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삼국지의 식스는 꿈 시스템, 실시간 전투 등 전작들과의 차별화된 특징으로 90년대 포에이 삼국지 전성기에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장식한 작품입니다. 오늘은 삼국지의 식스에 숨어있는 재밌는 요소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다섯가지 치트입니다. 먼저 도시의 병력을 해산시켜 백성으로 돌려보내는 치트인데요. 우측 아래 대만땅을 연속으로 우클릭하면 질문이 나오고 예를 누르면 됩니다. 군대 유지비도 저렴한데 무엇을 위한 치트인지 궁금하네요. 다음으로는 세력명을 변경하는 치트입니다. 본거지 도시를 연속으로 우클릭하면 세력명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직위로 근본도 없는 여포가 시작부터 국호를 가지고 통제가 된 기분을 느끼면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간지 외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쓸모가 있는 치트입니다. 게임 중간에 다른 군주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남해와 교지 사이 아래쪽에 위치한 섬을 연속으로 우클릭하면 세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8명까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게임 후반 엔딩은 보고 싶은데 적을 몰살 시키기 귀찮을 때 용할 것 같네요. 가장 치트다운 치트는 바로 모든 병가를 증명할 수 있는 치트입니다. 최강 병가인 철기병을 아무 도시에서나 증명할 수가 있어요. 징병 메뉴에서 병가를 연속으로 우클릭하면 됩니다. 단 남용할 시 게임 난이도와 재미가 반감하니 적당히 사용해주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먼치킨 신규 장수를 만드는 치트입니다. 이건 약간 노가다가 필요한데요. 보통 신규 장수를 생성할 때는 능력치의 한계가 존재해서 조조같은 만능 무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번째로 생성되는 무장은 국토무쌍 이라는 장수 타입으로 모든 능력치를 90 이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전투 중 장수의 사망입니다. 삼국지 6에서는 전투 중 사망하는 경우가 없는데 7번 부상을 당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전사를 합니다. 사실 한 번에 전투에서 7번이나 부상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장수를 상대할 때는 보기 힘들지만 중병으로 앓고 있는 장수가 어쩔 수 없이 출진한 경우에는 드물게 전투 중 전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군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아픈 장수가 있다면 충분히 회복시켜주고 추천시켜주세요. 세번째로 삼국지 6에서는 외교나 이벤트 발생시 장수들의 조형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단 6명만이 고유 조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 조조, 주유 6명이죠. 삼국지 소설이 유비를 축으로 전개된다는 걸 감안하면 총나라만 4명이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삼국지로 이벤트는 등장인물 모두가 고유 조형을 가진 초유의 이벤트죠. 위나라, 오나라도 상징적으로 한 명씩 고유 조형은 주었는데 여포에 고유 조형이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네번째로 삼국지 6에는 히든 엔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수가 모두 사망하여 공백지만 남는 경우 그리고 2000년이 넘어가는 경우 각각 엔딩이 발생합니다. 통일한 군주가 아무도 없고 모두 수명을 다해 사망했을 때 난세를 풍비한 군주들은 그 꿈을 이루지도 못한 채 그 종족을 감추었다. 그리고 589년 수나라 통일까지 대륙에는 전란의 시대가 계속된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게임이 끝납니다. 이거는 1999년에 군주가 사망해도 똑같은 메시지로 마무리가 돼요. 반면 과거 진시황이 그토록 바랬던 영생을 누린 군주가 만약에 있더라도 호에이에서는 2000년 이상 살게 두질 않습니다. 무려 5시간에 걸친 노가다 끝에 다다른 1999년인데 2000년이 되면 당신을 열심히 싸웠습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게임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 장면을 보기 위해 쏟은 노력이 비해 허무해서 뭐가 더 있나 이것저것 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3국제 원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5명의 인물들은 각각 고유 엔딩이 있습니다. 위, 초, 고를 대표하는 조조, 유비, 손책, 호로자식 여포, 그리고 원소입니다. 이제 각 군주의 엔딩은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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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